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들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바뀌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워섰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지금이 부활주간입니다 우리는 매일이 부활이고 매주가 부활인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력으로 우리가 특별히 이 부활주간은 저희가 이렇게 4월 첫 주에 모든 교회가 함께 이 부활을 우리 선포하고 특별히 이 부활은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그 은혜로 우리의 하나님 떠난 우리 이 근본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완벽하게 테트라스 타이 다 이루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생명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재성이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호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계에 기록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보좌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이 근본이 다릅니다 근본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죽음입니다 기뻐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도 지옥의 배경 속에 살고 싶지가 않잖아요 너무나 깜깜하고 흑암이고 어디서부터 어떤 문제가 잘못되었는지 실타래처럼 얽혀서 우리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살던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님 떠나 영적인 고아로 어디가 길인지 우리가 돌고 도는 이 윤회 속에 사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었어요 장세기 3장에 그래서 우리가 장세기 3장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창조의 빛이 빛이 않으면 빛이 있으람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어두운가 이 빛으로 구분하죠 말씀이 선포되어야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과 마무리를 알게 해주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장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사주팔자 운명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옮겼어요 완전히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끝난 그 사실을 믿는 우리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성전을 향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믿는 우리들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도 육으로도 우리 모든 부흥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또 확증하면서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재담을 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원제도 다 끝났고 지금 우리의 자범제도 지옥에 갈 모든 각오 현재 미래의 재까지 다 끝난 그 보혈의 피가 지금 우리 안에 역동합니다 역동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세우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도 세우다는 뜻이에요 부활은 마귀의 자녀에서 완전히 우리는 해방되었고 사조팔자, 우려 이 사조팔자 없습니다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점이 안 나와요 점이 왜냐? 우리 안에는 보혈의 피가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그 어떤 것도 해야 할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세우다 이 부활은 세상을 차고 나가는 힘입니다 힘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우리 이 부활의 은혜가 오늘 말씀 또 이 예배에 참석한 새벽기도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우리가 또 매일의 부활이고 매주의 부활이지만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생명에 욕동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소대지 1은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부활의 목격자 열두 제자들도 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생명을 구원 생명의 은혜를 받은 이 여자들이 부활을 믿고 찾아간 건 아닙니다 열두 제자들도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번 주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를 잡고 그럴 수 없다고 사타나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이 여인 여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간 건 아니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함 그 무덤에 그 시신을 거두려고 간 거거든요 1절에서 다시 4절까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말씀은 다른 살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오늘 그 이름을 잡는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끝나고 가문의 저주가 끝난 이 확신을 가지고 끝났다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구원받았지 가문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우리가 오늘도 선포하고 내일도 선포하고 그래서 다시 1절을 읽게 되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시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자가요 그 당시요 천명이 넘었대요 이들이 이 천사들이 흰옷을 입고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근데 이 천사들은요 그들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달려온 이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하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만물을 창조한 전농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들었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존역더냐 말씀으로 우리가요 영적인 걸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어? 예수 믿음은 다 끝났다는데? 이 뭐지? 왜 나는 원점이지?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가지고 매일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어제 충만했다 해서 오늘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검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군사된 자로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이 부활의 목격자인 이 여자들은요 부활을 믿고 간 게 아니었어요 빈 무덤을 찾아서 갔는데 빈 무덤을 발견한 거죠 여기 달려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들이 이 안식일을 피하여서 일찍이 새벽 일찍이 주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그가 이른 새벽에 이 무덤을 찾은 것은 마가복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시신을 찾아서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치르기 위한 준비하러 달려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여자들의 믿음입니다 비록 부활의 주를 믿고 간 건 아니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시신이라도 우리가 거두려고 간 그 여자씨야만한 믿음 때문에 이들은 부활을 목격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지식도 작고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체험한 말씀의 성취를 체험한 것도 적지만 우리 한 가지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학증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세기 3장은요 다 죽음이에요 우리요 암회에 걸려서 죽지만 접심물에 빠져서도 죽습니다 장세기 3장은 크고 작은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죽을 만큼 힘든 부분이 누구에게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누구에게는 죽음을 선택하는 길이 됩니다 장세기 3장은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문제와 사건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다 무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를 잡을 때 오늘 이 무덤 속에 그들이 만난 것은 빈무덤이에요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문제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생명이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가문의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가문 너와 내 후손이 그 땅을 차리하리라 전도와 성교 속에 세워진 후대 우리는요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문제와 사건이 되시고 죽은 무덤이 되지 마시고 부활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하는 무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죽은 무덤이 아닙니다 그 위로 올라갔을 때 여기서 찾지 말래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와서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래요 와서 보고 도마에게는 그러죠 만져봐 너 장자국 내 못자국 만져보래요 실제적으로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고요 육체로 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완벽하게 살아나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건축하고 있는 가정이고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단을 쌓게 하고 인내를 배우게 하고 내 창세기 3장에 우리의 모든 예체질 나의 의의 나의 자랑 나의 열심 그 모든 것을 무덤 안에 다 죽게 하고 예수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나의 자랑 나의 의의 절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신을 찾기 위해서 온 이 여인들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문제와 사건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천사가 그 시신을 찾으러 온 여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온 줄 알고 있다고 근데 그들에게 천사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났다고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뭐라 하냐 7절에 두 번째 말씀이 소대지 2가 부활의 전파자입니다 부활의 전파자 우리가 이 부활의 목격자로 섰다면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7절에 천사가 뭐라 하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거를 전하래요 너희가 가서 그랬더니 이 8절에 이 여자들이 그 무서움과 너무 얼떨떨 천사를 보았어요 이거는 장세기 3장의 무서움이 아닌 영적인 것을 본 기쁨의 무서움이죠 거기에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요 다름질하는 거예요 다름질하는 인생 이번 금요일 날 저희가 다 응하였더라 그 말씀에 단위 목사님이 강단 말씀 속에 고린도 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이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낙심될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고 우리가 정말 힘들 때도 있고 이 응답이 없는 부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부분에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하시나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힘듦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침묵이 아닌 우리에게 기도의 단을 요구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시간표니까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등반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난코스를 갈 때 많이 힘들어요 그럴 때 초보자들은 너무 힘들다고 땅에 불쑥 주저앉아요 근데 정말 등반하는 사람들은요 불쑥 주저하지 않습니다 서서 쉬어요 서서 잠깐 쉬고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불쑥 주저앉으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후퇴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신앙은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믿음 오늘 이 부활의 주를 내 먼저 앞서 선두로 행하시는 우리 선지자 제사장 왕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의 힘이 빠질 때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얻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천사가 뭐라 하냐 빨리 가래요 빨리 가서 너희가 이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래요 이 제자들이요 한 명도 안 옵니다 우리 정말 우리가 제자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려울 때 주의 종이 어려울 때 기간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우리 또 중직자 되시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달려가는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를 만난 자의 발걸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심부름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셨다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제자들에게 알리라 그들이 이 큰 기쁨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말씀 성취의 응답은요 말씀을 잡은 자맞이 또 받는 이 응답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요 이로 말할 수가 없죠 빨리 가라 이것은 또 다른 사명이에요 사명 복음의 전파자 우리가 부활의 주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활하셨네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를 저희는 1인 1 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저희가 또 4월 5월 이미 저희가 또 한 명의 전도자 대신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원교의 말씀의 부분도 유튜브로 또 연결해서도 보내고 말씀을 정리해서도 보내고 영접 메시지도 보내고 기도로 중보 기도로 또 이게 보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SNS를 통해서도 빨리 가서 우리의 사명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지만 다 마쳤다 다 이룬 것은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룬 거고요 다 마친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마친 거예요 우리 또한 사명입니다 이거는 빨리 가라는 부분은 한급한 명령이죠 지체 말하는 거예요 지체 부활의 이 부분은요 오늘 또 누군가가 또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 기하게 여기시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요 이 부활 주간의 최고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이 다른 여자들의 이 모습이죠 영적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적으로 달려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자들을 보면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방구석에서 첫 이게 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새벽 기도니까 주무시고 있는지 기도하지 않고 주무시고 있는지 우리 이 부활 주간만큼이라도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이래요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죽은 자의 우리의 모든 장세기 3장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그 열매가 우리의 열매죠 나의 열매입니다 올해 첫 주 주일 말씀이 백배의 결실이죠 말씀의 씨가 내게 떨어져서 백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믿습니다의 신앙이 아닌 말씀을 근거한 이 신앙 큰 기쁨의 소식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다 이것이요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전파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전 메시지 멋들어지게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핵심만 전하시면 됩니다 오늘 또 이게 마태복음 16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미 십자가 죽기 전에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는 장소까지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거기에 천사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 여자들이 달려가는데 9절입니다 우리 9절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 이 선포하는 건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제일 먼저 나타냈어요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직접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우리는 이 부활의 주가 육신의 현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성취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언약해 달라고 부활의 주 오늘 우리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내 사역 위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저희가 응답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이제 비내면으로 다들 이렇게 우리 카톡이나 또 이렇게 춤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저희가 하는 기간의 부분에서는 매일 말씀을 녹음해서 올려요 이 주일 강담 말씀을 그걸 한 사람이 매일 올리면 좀 식상하니까 이 말씀을 매일매일 다른 분이 성우로 해서 오늘은 어느 지사님, 어느 넷넌트, 오늘은 어떤 장로님 일주일 내도록 이 강담 말씀을 아침에 눈 딱 뜨면 말씀이 딱 들려지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누구 목소리일까? 오늘은 어느 성우의 목소리일까? 어제는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우리 넷넌트가 이렇게 말씀을 낭독했고요 또 하요일 날에는 저희 장로님이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루를 딱 아침에 이거를 선포하고 이 본문 말씀만 딱 선포하고 시작한 메시지가 다 기억나거든요 우리가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귀한 빛으로 선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